9월 순교자 성화를 의미있게 지내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성지술래가 꼽힙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럴 땐 책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선조들이 기꺼이 순교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책을 통해 쌓은 지식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순교자 관련 스테디셀러와 함께 새로 나온 책까지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대교구 안충석 신부가 쓴 한국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누구나 읽고 간직하기 부담없는 소책자로 발간된 이 책은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영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선 말기는 천주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로 임금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이런 때의 순교자들은 임금이 아닌 하느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이들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은 망설임 없이 순교회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정체성을 되살리는 길은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순교자들이 자신을 투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느님 나라를 현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직접 본 한국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이 궁금하다면 조선순교자록을 권유합니다. 조선순교자록은 박해식이 파리예방전교회 소속 선교사제인 아드리앙 로네 신부와 폴 대통령부 신부가 기록한 한국 79위 순교복자전과 병인년 순교자를 엮은 책 박해식이 교황청과 파리예방전교회, 조선정부 문서 등을 통해 기록돼 사료적 가치가 높은 책입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유래부터 1839년 기해박해의 시조인 이호영 베드로, 병호박해 때 순교한 김대건 신부, 병인박해로 순교한 이윤일 요한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원한 한국 순교자들에 관해 정리한 역사서입니다. 1984년 5월 6일 서울 여해도에서 과잉된 103위 성인 시성미사 때 요한 바로 이세교왕의 강론은 책의 대미를 장식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순교자 영성에 힘입어 이번에는 그리스도론을 공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톨릭 출판사의 신간, 교부들의 그리스도론의 저자 알로이스 그릴마이어 추기경은 교의사와 기초신학, 교회일치신학 분야에서 현대교회에 크게 기여한 인물, 제이처바티칸 공의회의 신학자문으로 참여해 교회헌장 등 3개의 공의회 핵심문원 완성에 이바지했습니다. 이 책은 성서의 증언에서 칼케돈 공의회까지 그리스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신학자나 신앙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는 신자라면 교과서처럼 읽고 배워야 하는 책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부터 출발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다양한 상황과 방대한 만남을 다뤘습니다. 김영수 신부를 비롯해 신정훈, 허규, 최대한 신부와 안속훈 수녀 등 역자만 5명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주신 지성을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쁘게 이 책을 권한다고 추천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